공병호TV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지는 상당히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또 파헤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5월 6일 날 35년 동안 수학자로 활동해온 시의님이 선거조작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한 연구결과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 하나를 두고 국내하다가 다른 긴요한 또 시급한 주제 때문에 밀렸습니다. 조작공식 이른바 조작방정식을 찾아낸 수학자의 결론은 조금 더 생각을 다듬은 다음에 제가 몇 편으로 나눠서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5월 6일에 35년 동안 수학을 연구해온 연구자로부터 받은 연구결과물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일종의 조작방정식 조작연립방정식은 사전선거가 부정이라는 의혹을 강력하게 수학적으로 입증하는 공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선거결과들의 데이터에서 이 공식이 조작에 사용되고 있음을 많은 여러 선거구에서 실제로 입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선거구에서 이 공식이 몇 군데 적용됐는지 어떤 분이 나서서 엑셀 작업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5월 6일날 이메일에서는 수학자는 또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이 수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선거가 통계적으로도 입증됐지만 이번 수학자의 노력에 힘입어서 사전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음이 수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니 이제 남은 문제는 조작된 관내 득표수와 관외 관내 득표수와 실제 투표함의 투표수가 과연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또 관내 사전투표를 두 개 합친 것이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작된 관외 사전투표수와 관내 사전투표수와 실제 투표함의 투표수와 과연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어떤 방법 기술 투릭이 개입되었는지 밝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난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35년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수학자분은 조작공식 조작연립방정식을 밝혀낸 다음에 이미 1단계는 끝났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조작되었다는 그런 일종의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분 말씀은 지금부터 남은 과제는 어떤 투릭을 썼느냐 어떤 기술을 썼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작이 되니 안되니 그렇게 외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논객들이나 일부 지식인들은 이 점을 수학자의 수학적 증명이라는 부분을 참조하셔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시대와 사회를 위한 길이다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 6일 날 메일을 받은 다음에 바로 엊그제 5월 24일에 추가적인 그런 연구결과를 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좀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그분이 보내신 메일을 중심으로서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조작 선거 관련 방송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한 바가 있는 시니어 학자입니다. 이달 초순에 5월 6일입니다. 수학으로 풀어보는 사전 선거 의혹 제목으로 파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파일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리 설정한 목표 득표율 값과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와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만을 알면 관외 투표자 수와 관내 투표자 수만 알면 이들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해서 각 후보자의 조작 득표수를 모두 산출해낼 수 있는 조작 공식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표 득표수를 알고 그 다음에 관외 투표자 수와 관외 투표자 수의 이 세 개 변수만 알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수학적 증명 결과를 바로 조작 공식 혹은 조작 연립 방정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계속 35년 시니어 수학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번에 보내는 파일에서는 추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 월 원 통계 자료에서 제공한 후보자 득표수들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값들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 관계식을 제시하고 아울러 실정 분석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그 방대한 자료를 과연 오염됐는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 관계식을 이번에 보낸 겁니다. 또 계속됩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사전 선거 통계 자료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신이 도와줘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사전 선거의 득표수들의 인위적 조작이 가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근래 상황입니다. 이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 선거 결과치는 완전히 오염되고 조작되었다. 이런 통계적 주장들이 많이 나왔고 입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 조작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조작의 실체가 뭐냐를 파악하는데 그 이분은 35년의 수학자로서 활동해 오신 분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동기가 되어서 논문의 연구에서 실제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수학적 증거 판별 관계식이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시한 사전 선거 통계자료 내부에 존재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실정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보이는 것이 여기 천부에서 보내는 파일들을 제작하게 된 주요 목적입니다. 공병호 tv를 들으신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증거를 딴 데에서 많이 찾으려고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투표함을 개봉해서 그냥 가짜 투표지를 넣거나 파쇄했거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결정적인 그 증거라는 것은 바로 21대 총선에 4월 11일과 4월 12일 날 사전투표장을 찾았던 투표자들이 남긴 흔적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자료 자체 이 수학자 말씀은 자료 자체 모든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작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수학적 증거 판별 관계식이 다름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시한 사전선거 통계 자료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알리고 그 자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언론의 입을 다물게 하고 법원에서 증거 보전을 방해하고 벨벨 짓을 다 하더라도 자료를 파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35년의 공력을 갖고 있는 수학자의 말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철저한 학술적 접근을 위해 수학 논문 형식으로 이론 전개를 하였으며 오늘 전반부 결과를 파일로 요약해서 먼저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전반부 결과는 전국 10여 개 이상의 지역구의 사전선거의 특별수들의 인위적 조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로 10개를 해봤다는 것. 한편 후반부 결과들은 전반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구에 적용될 것입니다. 가스를 세운 다음에 수학적 증명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조작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수학적 조작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의 10개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방송을 다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학자의 중간 결론은 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되었고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수사를 해서 누가 했는지를 밝혀야 되죠.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가 했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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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